청주 용성중학교 교실 강당 김순영 양궁장 등에서 열린 이번 기아체험에는 전교생이 아시아촌과 아프리카촌으로 나눠 난민 걷기 체험, 식수문제 체험, 불평등 게임, 문맹 체험 등을 진행했습니다. 또 기아 난민, 국제 불평등, 아동노동 등의 문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. 용성중 교사 및 전교생은 기부금을 모아 월드비전의 해외 사업장에 지원할 계획입니다.